우와, 이야. 우와, 냄새 죽인다, 이야. 아우. 우와, 우와. 어때요, 어때요? 우와, 식감 죽인다, 이야. 콩노물 때문에 더 맛있네. 어머, 어머. 이야. 식감, 식감이 재밌죠? 식감 재밌다, 이야. 아니, 가끔은 어떤 차돌들은 너무 얇아서 식감이 안 느껴지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네. 얇은데도 느껴질 거 다 느껴져. 정말로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서 콩나물로 이제. 이야. 콩나물 신의 한수. 이야. 이야, 진짜, 진짜. 이야. 이야. 아, 이건 뭐 별빛이 내리는 게 아니라 차돌박이가 내린다. 하하하하하하. 차돌박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샤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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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하하하하하하. 샤랄랄랄랄라. 샤랄랄랄라. 샤랄랄랄라. 샤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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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방향이. 나방송크예요. 왓더 이야 맛있겠다 이야. 먹어볼게요. 어우 냄새 너무 좋다. 왓더 선생님 콩나물 고춧가루 뭐 드세요? 이야. 혼내준다. 아 꺼져가. 내가 봤을 때 콩나물이 신의 한수요. 신의 한수야.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하나. 우리 호동이 형 올라가셔야죠. 둘. 한번 호산대로 되겠지? 셋. 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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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예쁘지? 네. 김밥 하듯이 이렇게 자. 뜨거울 수 있으니까 참 김치도 좀 넣어줘야 돼. 온도 때문에. 식힌단 말을 안 해. 차가운 걸 넣지 차라리. 이거는 한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이거는 가서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야 이거 사람이 들어가는구나. 어디 들어가지 이거는. 이게 이제 꽤 뜨거워요. 아직 뜨거워. 뜨거워 보여요. 뜨거워 보여. 내가 지금 말이 많다 보니까 뜨거워. 손이 뜨겁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 여태까지 거기서 만나 중에 사상 최초로. 지금 초유의 사태야. 이거 지금. 뭐야. 우와. 이렇게 바로 가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거기서. 간다. 우와. 우와. 얇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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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씹는데도. 여러 번 씹는데도 그게 괜찮아. 완전 부대끼지 않아. 부대끼지가 않아. 얇아가지고. 여러 번 씹는데 부대끼지가 않아. 응. 맞는 말이야. 내가 지금. 찢찢찢찢찢졌어. 아유 우리 그 저저저저저 마음이 쓰이는 시계. 괜히 아까 그것도. 몰래 들고서 이것까지 다 먹고 왔으면 좋았을긴데. 같이 함께 했으면 너무 좋았겠지. 어? 저기 시경이도 왔어요? 네. 진짜로? 네. 시경이 나한테 연락도 없었는데. 오기 전에 비김 족발 먹으러 갔다 왔거든요. 비김 족발? 예예. 물래동? 어. 거의 유명하지. 아시네. 다 아시네. 꽈리고처럼 해가지고. 맞아요. 거의 맛있지. 맛있더라고. 이야 똑같이 있었나 사람처럼. 그러니까. 마치 거기 있었던 사람처럼 다 아시네. 사장님 저희 차들 좀 더 추가할게요. 아이고야. 사장님 바로 준비하셨네. 아이고 그럼. 와 사장님 콩나물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콩나물. 콩나물 이거 우리 종원 선배가 아이디어준 거예요? 콩나물. 아 콩나물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해. 안녕. 안녕. 안녕.